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지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최봉 석입니다 이게 올림피아잖아요 네네네 올림피아 아놀드 아니에요? 아놀드판 어디.. 아마 차 트렁크인가 어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소중해서 가지고 다시 다녔신가요? 소장하고 다니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려고 어깨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시작으로는 진짜 뭐 배우지 못했어요 오늘 거의 처음이에요 분할할 때도 어깨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다행이네 그나마도 어깨 조금 더 운동 어깨만 조금 진행상이라 이렇게 기본자대를 잡은 상태에서 아주 짧게 한 5cm 정도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만요? 이렇게 선피로를 한 50개 따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세트 오늘 50개에요? 네 2 2 3 4 5 6 8 9 이제 정체적인 속도를 빠르게 한다기보다 수축을 일으킬 때만 조금 빠르게 아.. 느낌 안 돼요? 8 9 7 9 이 이상 안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걸로 할 수 있는 만큼 아 할 수 있는 만큼이에요 이제? 네네 한.. 한.. 10개 이상씩 네 7 8 5 10 1 2 3 4 4 이렇게 회전시켜요 회전으로요? 아 죽었다 이렇게 열어놓고 아 이런 느낌 아 이런 느낌으로요? 네 죽었다 5 5 5 7 7 6 6 9 10 11 11 11 11 12 12 14 13 15 14 15 15 어깨 프레임 확장에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비하인드 넷 프레스 원래 비하인드 넷 프레스 안 하시나요? 네, 저 잘 안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? 저는 이제 무기충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국충 컨셉으로 하겠습니다 어깨를 벌려놓고 최대한 넷플레스 여기서 구간방법 보통 발을 잡으면 어깨가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이 많았는데 날개뼈를 최대한 밑으로 하락시켜서 어깨 관절을 최대한 밑으로 옆으로 이렇게? 오우 내려가네요 지금 최대 내렸을 때 이 팔꿈치의 내각도가 90도가 넘어서고 있으면 본인한테 약간 넓은 느리죠 오케이 팔의 내각도가 90도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는 85도 정도가 적당한 각도인 것 같아요 최대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순간에 팔꿈치가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관절들을 고정해서 오우 너무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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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조금만 1cm만 전에 내가 볼게요 네 오우 둘 셋 밀리터리보다는 약간 좀 더 타들어가면 저기 조금 더 네 아니 저는 이제 이 앞쪽은 많이 느껴봤는데 지금까지 뒷쪽은 안 느껴봐가지고 척도가 나온 것 같아요 척도가 좀 아플 수 있잖아요 척도가 약간 아 19금을 들어서 이렇게 팔을 들었을 때 요렇게 갈라지는 부위 요 부위에 포인트를 잡고 하시면 좋습니다 넷 하나 하나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일곱 여덟 여덟 아홉 넷 아홉 아홉 손가락 쪽에 앞을 실어서 있는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리고 1, 6, 5, 4, 4, 5, 1 2, 3, 5, 4, 5, 4, 5, 5, 6 10, 10, 11, 12, 14, 15개 11, 12, 15개 으-으-응! 뇌가 뇌검진가? 6kg은 가볍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힘드니까 뇌서 막 혼란을 받는 것 같아요 사이즈를 정말 제대로 잡으면 4-6kg 정도 굉장히 힘든 물이기 때문에 웬만한 선수분들도 고립시켜놓고 하면 4-6kg로 편리는 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동범위를 넓게 가져갔다고 하면 이번엔 반대로 줄여서 고정시킨 상태에서 옆으로 벌릴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수축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 라인을 밑으로 직 누르면서 옆으로 벌리시면 됩니다. 범벨의 각도가 조금 중요해서 5, 6, 7, 8, 9, 10, 10 이렇게 해서 이 높이는 딱 밑으로 눌러주시고 둘, 셋 오, 선생님 이 동작 안 하시는 게 좋고 허리 너무 심하게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나아가 차라리 아니예요. 적당량의 치팅은 괜찮은데? 어, 치팅이 필요한데 너무 과하게는 치팅은 마지막에는 그러면은 그럼 이 정도는 어때요?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집에 가야 됩니다 머리 잘 뻔했는데 귀멸의 칼 같은 거 그거 안 봤어요 기관이 형 거 딱 보는데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냥 보셨어요?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주말에 날 잡고 쫙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고 애니메이션 전하십시오 감상평제라 훌쩍거리면서 전하십시오 이 팔 근처의 각도만 이렇게 몸통적으로 회전시켜줘서 긴장감 주고 수축시키고 승모근 들어오고 이게 어깨 관절을 밑으로 최대한 박아두면 팔이 이 이상은 못 올라오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승모로 당기고 지금도 많이 올리시는 거라서 이 지점까지만 올리시면 돼요 마랑 님 지금 운동하시는 것도 보고 원래 그 전에 기존 형상들도 많이 보니까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완전 넘사벽의 수준이시기 때문에 그런 중량 무거운 훈련보다는 조금 가볍게 해서 개스 위주의 고립 자극 위주의 트레이닝이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머슬메모리가 충분히 있으시니까 볼륨감은 훨씬 살아날 것 같아서 진짜 저는 오늘 어깨 운동하면서 느꼈던 게 자극심 찾는 게 참 힘들어서 제가 무게 좀 낮춰서 오늘 배운 프로그램은 그대로 무게 낮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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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스럽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공기를 들을 마시면서